내 피 땀 남을 조금 더 쉽게 생각했으면 좋고 호기심이 있다면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연도 내년 7월까지 프로에 가는 게 좋고요 시합을 많이 뛰어서 트레이너에 맞게 커리어를 했었는데 목표가 자기가 챔피언이 될 것 보다는 제가 작년, 재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UFC 챔피언입니다 저는 더욱더 다리에 맞게 커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